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도장은 현실 세계에서 공식적인 인간화 확인의 역할을 하며 꿈에서도 비슷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도장은 꿈에서 권위, 확인, 신뢰성, 결정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며 그 해석은 꿈을 꾼 상황과 개인의 현재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도장은 사회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어떤 권위나 결정을 상징하는 중요한 도구다. 꿈에서 도장을 보는 것은 주로 권위와 책임에 대한 압박을 상징할 수 있다. 꿈에서 도장을 찍거나 받는 행위는 자신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직장에서 승진, 계약 체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는 등의 상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도장은 신뢰와 인증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하다. 도장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자신이 신뢰받고 있거나 또는 신뢰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이는 누군가의 인증을 받거나 자신이 맡은 일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반영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학생이 졸업 논문을 준비하면서 꿈속에서 도장을 받는 꿈을 꾼다면 이는 그의 노력이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상징할 수 있다. 도장은 결정의 상징으로도 해석된다. 중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는 행위는 어떤 일이 끝났음을 나타내며 이는 꿈속에서 자신의 결단력이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꿈은 결정을 미루고 있거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으며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도장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에 사용되기 때문에 도장이 등장하는 꿈은 법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문제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는 현실에서 중요한 계약이나 법적인 절차가 가까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특히 부동산 계약, 결혼서약, 이혼 절차 등과 같은 중요한 법적 절차를 앞두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꿈을 자주 꿀 수 있다. 도장은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도구로도 사용된다. 꿈에서 도장을 받거나 도장을 찍는 꿈은 자신의 신분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거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상징할 수 있다. 이는 자아 인식이 확고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며 현실에서 자신의 위치나 역할을 확립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다. 도장을 찍는 꿈은 어떤 일이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상징한다. 이는 중요한 계약이 완료되거나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도장을 찍는 행위는 자신이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린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인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도장을 찍는 꿈을 꾸는 경우가 많다. 실제 사례로 한 사업가는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도장을 찍는 꿈을 꾸었다. 이 꿈은 그가 계약을 체결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임을 상징했으며 실제로 며칠 후 그는 큰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다. 도장을 받는 꿈은 자신의 노력이나 행동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자신의 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그에 대한 인정을 받을 것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도장을 받는 꿈은 자신이 더 높은 권위나 힘을 가진 사람에게 신뢰를 얻고 있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한 학생은 졸업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도장을 받는 꿈을 꾸었다. 이 꿈은 그의 노력이 인정받을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실제로 그는 논문 심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도장이 없는 꿈은 자신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어떤 일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불안감을 나타낸다. 이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거나 중요한 결정에서 제외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꿈은 또한 자신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상징하기도 한다. 한 여성이 이직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도장이 없는 계약서를 받는 꿈을 꾸었다. 이 꿈은 그녀가 아직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며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경고의 의미로 해석되었다. 도장이 훼손된 꿈은 신뢰가 깨졌거나 중요한 계약이나 약속이 위태로워졌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이는 현실에서 자신이 신뢰를 잃었거나 중요한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 꿈은 특히 비즈니스나 개인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관계의 위기나 계약의 취소 등을 경고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한 사업가는 자신이 체결한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훼손된 꿈을 꾸었다. 이 꿈은 그가 진행 중이던 계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계약 조건에서 문제가 발생해 다시 협상해야 했다. 도장을 잃어버리는 꿈은 자신의 권위나 권한이 약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자신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잃었거나 현실에서 자신의 위치나 역할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할 수 있다. 도장을 잃어버리는 꿈은 때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상징하기도 하며 자신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도장을 찍는 꿈은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대신 내리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삶에서 통제권을 잃었거나 누군가의 결정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상징한다. 이 꿈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누군가의 의견이나 결정에 따르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으며 자율성을 되찾을 필요성을 경고하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한 여성은 그녀의 부모가 자신의 결혼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꿈을 꾸었다. 이 꿈은 그녀가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스스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중요한 계약을 앞둔 사업가의 꿈 한 사업가는 큰 계약을 앞두고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받는 꿈을 꾸었다. 이 꿈은 그가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었고 실제로 며칠 후 그는 그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게 되었다. 이 꿈은 그에게 자신감을 주었으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승인을 기다리던 학생의 꿈 한 대학생은 졸업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도장을 받는 꿈을 꾸었다. 이 꿈은 그의 노력이 인정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로 해석되었으며 실제로 그는 논문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졸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 꿈은 그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이후의 학업과 커리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권한 상실을 느낀 관리자의 꿈 한 중간 관리자는 회사 내에서 자신의 권한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던 시기의 도장을 잃어버리는 꿈을 꾸었다. 이 꿈은 그가 현실에서 자신의 권위가 약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었으며 이후 그는 자신의 위치를 재정립하기 위해 상사와의 대화를 통해 권한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되었다. 결제권자에게 결제 도장을 받는 꿈 결제권자에게 결제 도장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추천하고 있는 일이 상사의 도움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다. 경찰관이 내민 서류의 도장을 찍는 꿈 집안이나 직장에 의해 문서상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징조 특히 보증을 조심할 것 경찰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가는 꿈 경찰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가면 가정 내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경찰이 호출장을 주거나 문서의 도장을 받아가는 꿈 경찰서 관련 문서에 도장을 찍는 행위는 좋은 의미를 암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집안 식구 중 한 사람 혹은 자신이 병에 걸리거나 시비거리에 휘말려 경찰서 출입을 하게 될 수 있다. 집안에 중병 환자가 있다면 죽을 수도 있다. 이처럼 심각한 일이 아니더라도 대체로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질 가능성이 많다.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면 오늘은 과격한 운동 등은 절대 삼가도록 한다. 계산서에 여러 사람의 도장을 찍는 꿈 계산서에 여러 사람의 도장을 찍는 꿈을 꾸게 되면 이를 추진하는 동안에 여러 사람의 도움과 자문을 받게 된다. 계약서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공사일에 약속과 실천을 하게 된다. 부동산 매매, 권리 행도가 있다. 금으로 만든 5개의 도장을 얻는 꿈 직장에서 지위나 직책의 승진이 있을 길몸이다. 남의 문서에 자기의 도장을 찍어준 꿈 일을 끝마치거나 남의 일을 대신해 줄 일이 생길 징초 남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가지는 꿈 남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가지는 꿈을 꾸게 되면 누군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누군가의 도장을 줍는 꿈 누군가의 도장을 줍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사람을 만난다. 답안지에 대통령의 사인이나 관인 도장이 찍혀있는 꿈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되고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생긴다. 승진, 당선, 입학 등이 있다. 도장 주머니에서 옥도장을 받는 꿈 관인 자격증서와 새 임명장을 받아 곧 승진한다. 계약, 합격, 당선 등의 길조이다. 도장에 관한 꿈 대리, 직권명예, 권리, 신분, 결정, 명령, 과시 등의 일과 관계한다. 도장을 도둑받는 꿈 흉몽으로 주변 사람이 자신에게 해를 가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도장을 보던지 손바닥에 도장을 찍어주는 꿈 시험에 합격하던지 아니면 좋은 일이 있게 된다. 도장을 새겨 갖는 꿈 도장을 새겨 갖는 꿈을 꾸게 되면 새로운 직이나 권리를 얻게 되는 암시다. 도장을 파는 꿈 지휘와 권리를 얻는다. 도장이나 인감을 잃어버리는 꿈 도장이나 인감을 잃어버리는 꿈은 현실에서도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되거나 불운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도장 주머니에서 옥도장을 받는 꿈 관인 자격증서와 새 임명장을 받아 곧 승진한다. 계약, 합격, 당선 등의 길조이다. 땅 속에서 대통령 도장을 캐낸 꿈 원하는 사업을 막힘없이 추진해 나가거나 자기에게 특별한 권리가 주어질 진초 말된 옥도장을 얻는 꿈 북이 공명하고 입신 출세하게 된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호화로운 주택을 장만한다. 입학, 승진, 당선, 합격, 승리, 자격 취득, 운수대통 등이 있다. 봉투에 푸른 도장이 찍혀있는 꿈 돈이 붙여져 오는 등기 우편이다. 산신령으로부터 문서와 인감을 받는 꿈 곧 승진하고 단체나 조직의 장이 되어 영예로운 자리에 오르게 된다. 각종 재판의 승소, 결제, 계약, 합의, 취득, 입학, 승진, 합격, 당선, 학위, 자격 취득, 승리, 성공, 행운 등의 기룐이다. 상관에게 결제 도장을 받는 꿈 후원자에 의해서 소원이 충족되고 진급이나 사업 성과를 얻는다. 새로 명함을 만들거나 도장을 새기는 꿈 새로운 신분이나 권리가 자기에게 주어질 진초 성현이나 높은 위인으로부터 용문의가 새긴 도장을 받는 꿈 직장에서 승진하고 입신 출세하게 된다. 합격, 당선, 승리, 재물, 행운 등이 있다. 어떤 계산서에 여러 사람들의 도장이 찍혀있는 것을 보는 꿈 많은 동조자, 호평자 등을 얻는다. 인 도장을 갖는 꿈 태몸으로 귀한 아들을 낳는다. 인감도장이 나오는 꿈 매우 중요한 일에 대한 승인 또는 승낙을 의미한다. 자기 도장을 경찰관이 찍어간 꿈 가정에 화금이 생긴다. 자기가 남의 문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꿈 일을 마치거나 남의 일을 대신 해주게 됨 자신이 남에게 도장을 찍어준 꿈 일을 끝마치거나 남의 일을 대신해준다. 종이에 붉은 관인이나 직인이 찍혀있는 꿈 명예와 권리를 얻어 입신 양령하게 된다. 자격 취득, 승진, 합격, 당선 등의 길주이다. 직인이나 관인을 가지는 꿈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하거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신분을 얻게 될 의미이다. 직인이나 관인이 찍힌 서류를 받는 꿈 직인이나 관인이 찍힌 서류를 받는 꿈을 꾸게 되면 장차 맡은 바 사명을 다하거나 고위권리로 두각을 나타내거나 유명인사로 활약할 아이를 낳을 태몽이다. 큰 도장을 선물 받는 꿈 태몽으로 똑똑한 아들을 가지게 된다. 통장과 도장을 받는 꿈 소중한 것이 들어올 꿈 파란 도장이 찍혀있는 봉투를 본 꿈 파란 도장이 찍혀있는 봉투를 본 꿈은 누군가가 등기 우편으로 돈을 보내온다. 황금 도장을 얻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긴다. 임산부가 꿈을 꾸면 등남하고 장차 커서 출세한다. 명예, 행제, 합격, 승진 당선, 자격 취득, 대수대통 등의 기륜이다.